기능에 있는 기능이 여기 배치되어 있고 여기도 배치되어 있는데 복맥 복창을 했는데 기체 점검하는 신문이가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네요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개구대 평가 기준을 다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구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행 시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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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